대표님, 저희 삼촌이 1000만원대 차 하나 사시려고 하셨는데 제가 뭘 추천해드릴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이게 저희가 차 추천해드리기가 되게 좀 어려워요 왜냐면 차가 너무 많아 차가 너무 많고 국산차, 수입차 그러니까 저희에게 제일 어려운 질문이 괜찮은 거 하나 추천해줄 걸로 살게요 차가 너무 많은데 정보를 주셔야 돼요 자동차 살 때 제일 좋은 게 상담하실 때 제가 몇 가지 포인트 드릴게요 원하시는 걸 구체적으로 생각을 해주시는 게 너무 좋아요 예를 들어서 그랜저다 그러면 그랜저 2.4, 3.0, 2.2 디젤, LPG 나누는 데 저는 2.4고요, 옵션은 풀옵션이고요 색깔은 검정이고요 금액은 2천 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가면 내가 딱 원하는 차를 놓고 두 세대 비교해서 제일 좋은 차 그 중에서 딱 가져가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중고차 딱 구매하실 때 이거 그냥 정확히 디테일을 가져가세요 무조건 그게 구입하시는데 훨씬 더 도움이 돼요 막 오늘 뭐 젠쿱 봤다가 아반떼 봤다가 뭐 제너시스 봤다가 막 이러면은 절대 차품에 좋은 차품은 못 삽니다 아무튼 서론이 길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오늘 준비는 제가 그 차로 준비했어요 고민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천만 원 후반대인데요 그랜저 아이즈 풀옵션이에요 정말 상태 미쳤습니다 그랜저 아이즈 준비했습니다 함께 하시죠 자 반갑습니다 섬탈 구독자 여러분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차량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이 성공의 상징이었던 그랜저입니다 그랜저 아이즈 모델이고요 천만 원대에 이렇게 나왔는데요 차 상태가 정말 좋아요 게다가 여러분들께서 저도 그렇고 다 좋아하는 풀옵션 2.4 풀옵션 모델입니다 HUD 썬루프 옵션 다 들어가고요 게다가 색상도 블랙 앤 실내가 브라운 컬러로 적용되어 있는 사실 이렇게 그랜저 아이즈 산타페 소렌토는요 매물이 워낙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차량 고르고 선택하시기가 굉장히 힘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똑같은 게 너무 많다 보면 뭐가 좋은 게 잘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제가 준비한 차량은요 그냥 나 국산차 한 천에서 천 후반대 보고 있었어 혹시 뭐 그랜저나 혹은 K7이나 소나타나 이런 차 보고 있었는데 중고차로 또 구입하기 굉장히 좋은 그랜저잖아요 왜냐면 이렇게 천만 원대지만 그레이드를 한번 올릴 수가 있죠 신차로 가게 되면 뭐 사실 아반떼보다도 싸고 요즘에 뭐 캐스퍼보다도 싸기 때문에 아무튼 그 많은 매물 중에 제가 고르고 고르고 정말 좋은 매물 오늘 준비를 했으니깐요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요 프로필 먼저 설명드릴게요 최초 등록 2017년 2월에 등록을 한 모델이고요 주행거리 현재 딱 11만 키로 유지 중에 있습니다 5일로에서는 성능상호를 양호 받았고요 사고 유무도 완전 무사고 완전 무사고 차량이고요 차량의 정확한 등급은 아이즈고요 2.4 GDI 프리미엄 스페셜 등급의 차량으로 준비를 했어요 제가 준비한 금액은 약 천만원 후반대에 구입이 가능한 차량이고요 차 상태는 정말 좋고요 옵션 또한 굉장히 완벽한 차량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부터 아이즈 외관 실내 보여드릴게요 자 차량 보시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버튼 부탁드리고요 차량 전면 보고서 보여주세요 자 오늘 준비한 차량이 이제 준대형 세단인 그랜저 차량 우리나라 국민 대표하는 그런 차량이죠 사실 이 비교할 수 있는 매물 딱 뭐 K7 그 밖의 브랜드가 있지만 사실 그냥 두 차종이 모든 국내 중형급 세단을 점유하고 있다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K7은 약간 날렵한 디자인하고 동급 대비 옵션이 좀 더 좋다고 하면 그 밖의 그랜저는요 약간 고급스러움 성공의 상징이었죠 HG 그리고 그 전까지 근데 이제 아이즈로 넘어오면서 많이 또 세련되어 졌어요 전면부 디자인 후면부 디자인 디자인도 굉장히 호평을 받았고요 실내 공간 또한 너무 좋고 옵션도 좋기 때문에 그 다음 패밀리 세단으로는 그냥 정석의 느낌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딱 추구하고 우리가 만족스럽고 그냥 이 차 사시면은 후회하실 일은 없다 이런 차량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앞쪽에 이렇게 전방 센서고요 헤드라이트 부분도 아주 깔끔하게 검정색인데도 불구하고요 스톤칩이나 이런 것들이 잘 보이지가 않네요 관리 잘 하신 것 같고 측면에 휠도 보여주시면 휠도 프리미엄 스페셜 전용 휠으로 이렇게 만나보실 수가 있고요 하연의 약 4,50% 정도 전량 남아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여주시면 사이드미러 쪽에 이렇게 패드 램프도 하나 들어갈 거고요 그리고 도어 쪽에는 이렇게 도어 캐치 옵션도 적용이 되어 있고 아래쪽에 이렇게 PPF도 적용을 해 두셨네요 자 그리고 검정색상에 썬루프 많이 안 하시는데 썬루프까지도 추가 장착을 해 두셨습니다 이렇게 시트 잠깐 보여드리면 시트 색상은 약간 커피 브라운 색상이에요 그래서 그랜저 같은 경우에는 브라운, 베이지, 블랙 3가지 색상이 있는데 그 중에서 사실 검정색하고 브라운이 제일 잘 어울리죠 베이지는 약간 때가 타요 약간 이 국산 베이지는 시간이 지나면은 금방 좀 때가 타고요 수입사는 좀 오래가거든요 근데 이거는 확실히 좀 퀄리티체가 많이 나더라고요 부산 차 같은 경우에는 자 그리고 이제 후면부입니다 뭐 이제 그랜저는 뭐 사실 저도 딱 신차 나오자마자 제가 처음 구입을 했어요 그래서 아 차 너무 좋아가지고 그래서 이제 디젤 차량을 탔는데 확실히 디젤 2.2 디젤 승용이기 때문에 그냥 3년 타니까 소음이 확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오늘 준비한 차는 디젤 아니고 2.4 가솔린 모델에다가 옵션도 좋죠 아래쪽에 이렇게 듀얼 머플로 들어가고 트렁크도 굉장히 넓습니다 골프백 뭐 다 충분히 다 들어가고 공간 자체가 아주 잘 빠져 있고 자 그랜저입니다 오늘 준비한 금액 1,890만원에 준비했어요 2천만원대 그랜저 IG도 이제 종종 많이 보이는데 연식 대비 키도에서 참 잘 수행했고요 사고도 없고 옵션까지 참 풍부한 차량이기 때문에 혹시 요정도 등급 차 찾고 계셨다라고 하면 오늘 준비한 IG 한번 찾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내 보여드릴게요 자 차량에 실내 들어왔고요 실내와 워크인까지도 다 적용이 되어 있고 약간 브라운인데 와인 컬러 약간 느낌이 나네요 자 그리고 썬룸프도 다 들어가 있고 HUD도 들어가 있고 너무 좋아요 옵션 오! ACC까지 들어가 있네요 차간 거리까지 설정할 수 있는 ACC까지 적용된 모델입니다 자 이렇게 도어 쪽에 보여주시면 메모리 시트부터 쫙 떨어지는 이제 윈도우 버튼 여기까지 만나보실 수가 있고요 시트는 기본 전동 시트 전동 시트 기본 포함이겠죠 자 게다가 이렇게 후축방 경보 시스템 그 다음에 차선이터 경보 시스템 주유구 트렁크 VDC 기능까지 모두 다 첫대가 탑재되어 있고요 핸들도 정말 깔끔해요 깔끔하고 우측에 이제 크루즈 컨트롤 왼쪽에 이렇게 블루투스 기능들 만나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상단에는요 이렇게 차량의 파노라마 타입의 썬룸프 만나보실 수가 있고요 시트 딱 이제 아주 고급스럽게 잘 관리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상단에는 이렇게 블랙박스 하이패스 룸밀러 다 만나보실 수가 있고요 자 후방 카메라도 아주 선명하게 잘 나옵니다 이쪽에 아날로그 시계 들어갈 거고요 그리고 공조기 버튼들 참 들어가고 열선 통풍 양쪽으로 다 들어갑니다 열선 핸드까지 모두 다 적용이 되어있고 또 밖에 이렇게 전자파킹 브레이크 시스템 모터 홀드 기능 드라이브 모드까지 모두 다 적용이 되어있고 점막 센서 기능까지 꼭제가 되어있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차량 연식 대비 키우스 참 좋고요 금액 좋고요 옵션까지 좋은 그랜지 와이즈 차량 함께 했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그랜지 와이즈 함께 했습니다 저희가 판매 준비한 판매금액은요 1890만원에 편집 판매중에 있구요 차량 마음에 드신다면 상단에 대표번호 연락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구요 지금까지 썸타라진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